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지금 귀가 조금 커져나죠? 방을 하나 더 만들면서 역하는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비디오가 두 개가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이고요. 파이더맨입니다. 두 개 다 있습니다. 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지금 홈메이드 슈트밖에 안 나왔어요.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진 슈트는 2018년 3분기 출시 예정이라고 하면 꼼꼼히 다른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 출시가 좀 늦으니까 그거 나오면 두 개 같이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직 개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비규얼 피규어 닥터 스트레인지 되겠습니다. 혹시나 닥터 스트레인지 보지 않았던 분들은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쉬었다 영화보고 다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와하하하 제가 보통 박스 아트 보여드리면서 별거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박스 아트 부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자 어떤 게 다르냐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와하하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딱 돌리면 거꾸로 해도 안 열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하하하하 거표지 보면 여기 지금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다가 슬링을 끼고 이렇게 돌리면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자 거두절미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 개는 되어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할 수 있고 다시 닫아서 결국은 일로 열어야 돼요. 짠짜라짠 이게 뭐가 지금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아하 아하 오오 이렇게 비슷한 거 이거? 그리고 여기가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생텀이에요 생텀. 홍콩 생텀. 런던 생텀. 뉴욕 생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기다가 전시하면 진짜 멋있겠네. 그렇죠? 이야 자 이거 살짝 두고요. 박스 오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와 이거 뭐 루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자자 일단은 우리 주인공. 오오오오오오오오. 짜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은 뭐 이 형님. 와 옆에 뭐 새치까지. 완벽합니다. 조용히. 네. 오오오오오오오. 뒷모습까지도 잘 신경 써줬어요. 베네딕트 카퍼비치 형님.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철록으로 유명하죠. 또 다터 스테린지 역할까지 맡으면서 또 인기를 굉장히 구가하고 있습니다. 스테린지, 닥터 스테린지. 스테린지는 굉장히 커요. 분명하고. 일단은 손 루즈는 블랙 6, 7, 8, 9개가 있네요. 아홉 개고. 자 이런 것들. 파츠를 보면은 보이시나요? 우리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수술을 했잖아요. 손 수술을 보면서 이 수술 작업까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캐릭터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천재의 외과 의사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이 아주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팔 카트만두가 거기에. 카마르타지라고. 펭본이라는 그분이 원래 다리가 안 움직였는데 거기 가서 다리 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농구하고 있는 펭본한테 가서 원인이 와서 카마르타지에 가게 됩니다. 카마르타지에서 모르도의 도움을 받아서 급성을 하게 되죠. 거기서 수술인 에이션트 원을 만납니다. 강력한 힘을 얻어서 마법사가 되는 뭐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마블 마법사들 중에서는 가장 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루즈들을 좀 보여드리면 요것들 요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어.. 얘는 하나 이렇게 마법을 부리고 쫙 할 때 얘네들이 쫙 이렇게 나오죠. 손에서 그쵸. 보통 닥터 스트레인지는 쫙 하면 이렇게 막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싸우고 또 여기에 스승인 에이션트 원 같은 경우는 부채 모양이 나와서 싸우게 되죠. 아.. 요게 요거 요거 자 바로 아가모토의 눈이죠. 요거는 이제 닫힌 걸 표현하고 있고 얘는 지금 열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모토의 눈 안에 들어있는 이 녹색이 타임스톤입니다. 아시죠? 시간을 되돌리죠. 그래서 요거 요거 팔에 껴가지고 요거 한번 껴볼까요? 네. 오. 오. 컷. 됐어. 강제로 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아가모토의 눈 이 타임스톤으로 영화상에서는 되돌릴 수 있지만 이거는 풀어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돌리죠. 그러면은 다다닥 딱딱 하면 아! 엄마 얘 남겼네. 뭐 이걸 껴야지 이게 나오는 건데. 아가모토의 눈까지 껴봤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여기 책도 하나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이거. 카를리어 스트로우의 책입니다. 요거 초반에 그 캐실리우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요 책을 좀 찢어가잖아요. 그쵸? 차라리 이게? 목걸이를 가져가지고 왜 얘는 안 가져갔을까. 그래서 여기 열려요. 열리고. 실제로 글씨가 써 있어요. 우와. 이거 보십니까? 여기 다 뭐 써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 다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여기 찢어진 부분. 딱 찢어졌는데 찢어진 부분 이런 건 안 나오네요. 이거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돌리잖아요. 그쵸? 이거 가져가서 돌려서 마지막에 도로마무랑 거래를 몇백 번 하잖아요. 그쵸?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하나 빠졌죠? 가장 중요한 거. 망토 되겠습니다. 이거 망토가. 우와.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네. 닥터 스트레인지의 우와. 옆에도 이렇게. 그쵸? 약간 비대칭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레비테이션의 망토죠. 런던 샘텀에 있던 그 유물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법사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캐슐리뉴스가 거기서 싸우다가 이 레비테이션 망토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거 씹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가 살짝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 얼굴에 스크라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얼굴에 스크라치 안 나오면 앞에서 보고 살짝. 아아아아아아 닥터 스트레인지 완벽한 모습. 네. 망토까지. 그래서 이 망토가 있으면 얘를 쫙 올려준단 말이죠. 얘를 쫙 올려줘서 이렇게 날 수 있게. 그래서 이 뭐야. 놀래라. 자 그 정도면 어때요? 오시나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번에 인피니티 워3에도 나오죠. 토르 3에서도 잠깐 또 출연을 하구요. 단독 영화 치고는 굉장히 큰 행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544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워낙 또 잘 만들어진 또 마무리 영화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여드려왔습니다. 에비테이션 망토가 안에 문양까지 굉장히 막 멋있죠. 얘가 거의 살아 움직이잖아요. 얘는. 갈라조로 막 쫙 오르셔. 에이션트 원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얘가 이렇게 또 눈물도 막 어떻게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가장 코믹한 요소를 담당했던 게 이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여기는 제가 지금 두 개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 슬링링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망토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세워기가 굉장히 좀 버섯하네요. 어떻게 망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좀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걸 빼서 이렇게 해야돼서 이렇게cribedgun도 corr mutta 엎 groceries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 지를 쓰는 마름모가 바로 이 단 vest 해서 이렇게 딱이래 전시 효과가 짱일 수밖에 없는 닥터 스트레인지 뒷 배경판까지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가격대는 20만원 중후반대였습니다 제가 항상 가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람 모양은 보통 20만원 중반 룬즈가 많이 없다 한 3-4만원대 그리고 룬즈가 이렇게 좀 많다 그러면은 29만원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딱 이 12인치 정도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사야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보통 3건은 온라인샵에서 예약을 받아서 선입금을 결제를 해놓고 오면은 받고 나머지 장점 결제를 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은 중고나라나 액션피규어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 이제 중고장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고나라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뭐 사기당했다고 나한테 상훈 씨 때문에 뭐 사기당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액션피규어 카페가 굉장히 안전하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지만 거기는 등업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 장터를 보시거나 이용하실 수는 없어요 저도 몇 년에 그 각보여논록 끝에 저도 거기 등업 신청이 돼서 거기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보통 제품들이 예약을 받아서 그 핫토일이라는 회사에서 뭐 만들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뭐 계속 파는 게 아니고 단종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내년에 나오는 인피니티 워드도 지금 예약을 하고 있으니까 예약을 해 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와놓고 양도를 하시거나 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냐고 팔 때 그때 뭐 사셔도 괜찮은데 이미 뭐 2,3년 지난 제품들을 뭐 새 걸로 구하시려고 하면은 그 샵에서는 다 돈 주고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네 그거를 잘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와 언격결에 핫토이 잘 구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더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 전에 구독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